이번 회차 강의 주제는 올 한 해 2020년도 서울 정비사업 전체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 주제를 가장 큰 주제로 잡고서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그 내용이 재개발 재건축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서울의 모든 청약시장 점점 더 관심도가 높아지고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그 상황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청약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재개발이 되었건 재건축이 되었건 정비사업의 결과물로써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의 진행 과정을 여러분들이 사전적으로 알고서 미리 그 지역에서 어떤 청약시장이 진행이 되겠구나 전개가 되겠구나를 짐작하면서 정비사업 시장과 청약시장 양쪽을 균등하게 미리 검토하고 분석해서 더 많은 기회를 한번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의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강의 계열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재개발 재건축 시장과 그리고 청약시장이 어떤 식으로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순환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념을 아셔야 정확하게 실무적인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올 한해 각각의 분기별로 서울의 정비사업 시장에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 어떠한 큰 일이 있었는지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실만 기억하게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좀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다면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었는지 원인을 따져보셔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흐름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시장에서는 내가 이러한 선택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얻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의 각 과정과 그리고 많은 분들이 늘 좀 목을 메고 있다시피 한 그 청약 시장에서의 지원까지 어떻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1분기에 가장 두드러지는 정비사업 시장에서의 결과물은 개포 프레지던스 자의 분양이 있었고요. 이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신반포 15차의 시공사 선정이 있었습니다. 삼성물산으로 선정이 되면서 레미안 브랜드를 달게 되는 것이죠. 전체 재건축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 단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 단지를 중심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될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수색증산 뉴타운에 굉장히 혁혁한 성과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DMC, SKB, 아이파크 포레를 비롯한 수색증산 뉴타운의 진행 경과와 앞으로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지 설명을 드릴 거고 4분기에는 둔천 주공이죠. 둔천 올림픽파크 에비뉴 포레가 사실 올해 분양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놓고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서 끌어왔습니다만 올해 분양은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럼 내년도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는지 4분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재개발, 재건축 시장과 청약 시장이 어떤 식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지 어떤 식의 순환구조를 갖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사전 지식으로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전국 기준 그리고 서울 그리고 서울과 항상 비교가 되는 수도권 중에서 인천과 경기에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집계된 30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 비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체 아파트 총량 중에서 각 지역별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아파트 다시 말씀드리면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것이겠죠.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보시면 그래프에 나타나듯이 서울이 단연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많은 노후된 아파트를 갖고 있는 곳이 그리고 점점 더 노후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곳이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또 오히려 가장 심한 곳이 서울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부족한 상황이 서울에서 계속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청약 시장의 경쟁률이 계속 높아져가고 청약 가점 또한 평균적인 청약이 청약 가점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에서 바로 한눈에 알아보실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내 청약 가점으로 여기 지원해도 안 되고 저기 지원해도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먼저 한번 생각을 이 자료를 통해서 해보시고 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의 순환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옛날에 기존 아파트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에 가장 많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아파트가 있는 것이죠. 그 아파트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서 재건축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정비사업과 관련된 절차를 밟으면서 재건축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재개발의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아파트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축 아파트에서 혹은 노후 주택에서 정비사업을 통해서 새 아파트로 변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 설립과 사업 시행과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와 같은 정비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진행 단계에서의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정비사업은 항상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정비사업의 끝에 완성은 결국 신축 아파트의 청약까지 이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청약 가점으로 열심히 지원했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 아파트들이 결국은 서울에서는 대부분 이 정비사업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장 상황에서 아직까지 무주택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주택이 있긴 있습니다만 도무지 이걸로는 승산이 없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비사업 시장과 그리고 새로운 신규 청약 시장을 동시에 관심을 갖고 양쪽을 모두 분석하면서 내 기회를 새롭게 포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지역의 주요 정비구역에서 시공사 선정이 일어났다. 그럼 상당히 많은 절차가 진행된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사업 시행 단계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되어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처분 인가까지 마치고 나서 사후적으로 시공사 변경 절차를 거치면서 새롭게 시공사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 이후에 분양 절차까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시공사 선정은 내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 지역 주요 단지에 청약이 이제 곧 열리겠구나라는 것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좋은 시그널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관리처분 단계는 이루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청약 시장에서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똑같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요즘 인터넷 각종 사이트에서 분양 캘린더라는 것을 통해서 이번 달 분양 일정, 다음 달 분양 일정 이런 것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공지를 해드리고 있죠. 그런 걸 쭉 살펴보면서 아이고 다음 달에 강남에서 뭐가 청약이 열리는구나 저기 한번 지원해볼까 또 안 되면 그 다음 달에 이번엔 좀 강북의 약간 가격대가 부담 없는 곳에 청약 시장이 열리네 가성비를 따져서 저기 한번 지원해볼까 이런 식으로 사전적인 지식이라든지 검토 없이 불나방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실패만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투자 자문을 수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의뢰를 하신 분들 개인 투자 자문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가장 난감한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갑자기 급하게 연락을 하셔서는 오늘 저 청약하려고 하는데 여기 청약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리기가 정말로 정말로 난해하고 곤혹스러운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당장 청약한다고 하시는 분한테 제가 어떤 식의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미 사전적인 검토는 해놨는데 그냥 마지막 확인 차원에서 괜찮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신 경우라면 오히려 뭐 괜찮은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의 경우에 상당수는 제가 몇 말씀 나눠보면 알거든요. 거의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여기 청약해도 될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청약시장의 관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그런 식의 주먹구구 방식으로는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전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내 기회를 포착하려면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고 입체적으로 기존 아파트와 그리고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과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규 청약시장 모두를 아우르면서 좀 예의주시하고 레이더를 돌리면서 내 기회를 포착하셔야 되겠습니다. 청약 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서울에서 내 집을 내 아파트를 마련하는 방법 중에서 당첨만 된다면 당첨만 된다면 굉장히 높은 안전 마진을 확보하면서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약 당첨의 확률이 극히 저조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로지 청약시장 하나에만 모든 것을 걸고 1년을 보내고 2년을 보내고 또 5년을 보내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약시장에도 관심을 가지시되 또 한편에서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의 정비사업 아예 직접 사전적으로 재개발이 되었건 재건축이 되었건 그 정비사업 시장으로 뛰어들 것인지 아니면 기존 아파트 중에서 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하에 있으면서 입지가 좋은 곳을 사전적으로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청약시장 지원을 위해서 무주택 상태인 무주택 지위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청약시장의 문을 두들겼는데 그 상황에 계속해서 실패 고배를 마시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기존 아파트 구축 아파트가 점점 가격이 올라가서 내 예산을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쪽은 아예 접근조차 못하고 신락같은 청약시장에만 이제 목을 메고 계속 하느님이 점지해 주시기를 신이 점지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해 놓으셔야 될 텐데 그 기간은 현재의 내 예산으로 혹은 앞으로 예상되는 내 수입 그 예산선 하에서 내가 공략할 수 있는 기존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정비사원 물건 그 가격이 내 예산 하에 머무르는 그 기간까지 열심히 청약시장의 문을 두들겨 본다. 그런 전체적인 틀을 갖고서 이 시장에 접근을 하셔야만 조금이라도 이 어려운 시장에서 내 살 길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와 그리고 하반기로 나눠서 정비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주요 단지들의 청약 가점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 청약 결과가 되겠습니다.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부터 시작해서 레미안 엘리니티까지 상반기에 진행이 됐던 이 주요 단지들 청약 가점 가장 낮은 점수 그리고 가장 높은 점수 그리고 평균적인 가장 중간 수준에 있는 중위의 점수를 각각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최고점을 기록한 단지가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79점이었고요. 그리고 흑석 리버파크 자이 역시 최고점 79점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중간 수준의 점수가 되겠죠. 56점, 68점, 65.1, 60.5, 69, 68.5, 62.5 대략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서울의 주요 단지의 청약 시장에서 가점 65점 이상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지원을 해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수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반기의 결과가 이렇고요. 하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의 전체 단지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청약 가점 만점이 나왔던 단지가 바로 신목동 파라곤이 되겠습니다. 신정 뉴타운에서 배출해낸 아파트인 것이죠. 만점이 나왔습니다. 84점. 그리고 그 외의 단지에서도 최고점 79점과 그리고 최고점 80점. 79점은 DH 퍼스티어 아이파크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80점은 DMC 센트럴 자이 수색증산 뉴타운에서 나왔습니다. 점점 최고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중간 수준의 청약 가점은 역시나 66.5, 59.5, 64.5, 67, 64.5, 64, 67, 67.5 대략 줄잡아서 역시 65점 이상은 되어야 서울에서 올해 진행됐던 주요 단지들 한번 명함을 내밀어 볼만 했다라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청약 시장에서의 당첨 가점은 지금보다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쉽게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심하고 그래도 한번 청약 시장의 문을 두들겨 볼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65점을 받으시려면 어떠한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무주택 기간을 만약에 15년을 채우신다면 만점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사시라라는 말씀을 저는 차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좀 낮춰서 무주택 기간 11년이라고 했을 때 24점을 획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에서 가장 많은 희비가 엇갈립니다. 부양가족이 한 명 한 분 더 늘어날 때마다 5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높은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청약 가점 좋게 받겠다고 가족 계획이 없던 아이를 하나 더 낳는다든지 사실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부양가족 수 4명 자제분들 한 두 분에다가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게 되고 또 배우자까지 있다면 부양가족 수 4명을 채울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25점을 획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은 이건 무조건 만점 받고서 밑바탕에 깔고서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만점을 못 받으시면 사실 다른 곳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일단 만점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일찍부터 사회생활 시작하는 그 일찍 초기 단계부터 청약 저축 열심히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 점수를 모두 합쳤을 때 66점에 65점을 넘기는 그런 점수가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청약 가점 65점 이상을 받기 위한 이 조건을 기준으로 한번 보시고 내가 이거보다 좀 부족한 상태인지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도전해 볼 수 있는 상태라든지 그런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청약 시장의 문을 두들기는 상당수의 분들이 본인의 청약 가점이 도대체 몇 점인지조차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서 굉장히 놀랄 때가 많습니다. 한국감정은 청약.com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청약 가점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내 청약 점수는 몇 점쯤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자세로서 부동산 시장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로서 내 점수 몇 점인지부터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단적으로 여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청약 종합 저축 가입 현황을 보시면 1순위의 계좌 수가 330만이 넘습니다. 이 330만 계좌 그러니까 330만 명과 여러분들은 늘 서울에서 경쟁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청약 시장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청약 당첨 아주 희박한 그 확률에만 모든 것을 걸고 계속해서 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청약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정비사업 시장과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 지역의 기존 아파트 또 청약 시장을 고르게 관심을 갖고 셋 중에서 내가 어느 쪽의 기회를 포착할 것인지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청약 시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공략해보는 그런 자세를 가져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2020년 1분기에 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포 프레지던스 자의 분양의 결과를 놓고 집중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구성은 일단 그 분기에 정비사업과 연관된 주요 정책이 어떤 것이 발표가 되었었는지 그리고 실제 결과로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살펴봐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개별 구역마다 그리고 개별 단지마다 정비사업 절차가 얼마나 많이 눈에 띌 만한 진척도를 보인 곳이 어디 어디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비사업의 결과물로써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올해 분양까지 이르른 곳 그리고 그 분양의 결과로써 청약 경쟁이 얼만큼 치열하게 나타났었는지 또 각 평형대별 가격대별로 시장의 수요는 어느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벌써 한참 전에 분양을 완료하고 열심히 공사까지 한 다음에 올해 입주한 단지들은 입주한 이후의 시세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이후에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에 정비사업 시장과 연관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직전에 1분기 직전에 발표가 됐던 12.16 대책이었습니다. 일단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적으로 확대가 됐었죠. 사실 조정대상지역의 확대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의 확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확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겠습니다만 전 국토의 조정대상지역화, 전 국토의 투기과열지구화, 전 국토의 분양가 상한제화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이 되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차별성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지역만의 입지 가치 혹은 상품 가치를 놓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이때 당시에 서울의 13개구, 그러니까 전체 동에 대해서 적용하는 13개구가 지정이 됐었고 그리고 5개구에 대해서는 조금 한정적으로 37개 동에 대해서 정비사업 이슈가 끼어 있었던 한정적인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이 일단 4월 28일까지 일반 분양에 나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좀 예외로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조합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됐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후에 다시 7월 28일까지로 추가로 연장하는 그런 조치도 내려졌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분양가 상한제보다도 더 크게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고 또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던 규제가 투기과율지구의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주택당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그런 규제가 내려진 부분 이제 15억이 넘는 그 순간부터 전혀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고 순수한 내 자금만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점점 고가 주택이 많아지는 이 서울의 아파트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늘 하락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재였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시장의 본격적인 하락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강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뒤에 이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에 좀 눈에 띄는 정비사업의 진척도를 보였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산시형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재개발에 있어서는 정비구역 지정 자체가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진입관문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재건축에 있어서는 이제는 이 안전진단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진입관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부터 높은 사업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었던 성산시형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하나의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하는 안전진단 통과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가격이 불과 몇 달 사이에 2, 3억이 급등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시장에서 확인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1월 8일에 정밀 안전진단 D등급을 부여를 받았고 이 D등급을 받았을 때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공공기관의 추가적인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5월 8일자로 추가 적정성 검토까지 완료를 해서 이 안전진단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이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서울의 재건축 단지 현재까지 초기 단계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을 바라보실 때 항상 이 안전진단에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진입 관문에서 희비가 갈릴 수 있다는 것 목동 신시가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사실 목동 신시가지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기 때문에 각 단지별 편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상식적으로는 예측이 됐습니다만 어떤 단지는 안전진단에 통과하고 어떤 단지는 통과하지 못하고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재건축 시장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안전진단의 통과 여부 그리고 지금 당장 통과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서 투자를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투자자문을 의뢰하신 분들에게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좀 저가에 진입할 수 있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문의하시는 분께는 성산시형 단지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벌써 2018년 초기부터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이 단지는 안전진단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측을 모으고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바로 실시를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밑에 보이시는 2018년 3월 5일 안전진단 기준이 갑자기 바뀌어버렸던 그런 사유로 인해서 바로 진행을 하지 않고 좀 나중에 진행을 했던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차후에 어떤 새로운 재건축 단지를 공략을 하실 때 반드시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었는지 혹은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단계인지 실제 현장에서 혹은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안전진단의 변경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구조 안정성이 되겠습니다. 구조 안정성. 과거에는 전체 중에 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2배가 넘는 50%의 비중으로 늘어났습니다. 상대적으로 과거에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주거 환경이나 설비 노후도는 이제는 예전만큼 중요도가 높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지어져서 주차장이 비좁은 문제 별로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배관이 녹슬어서 녹물이 나오는 문제 별로 중요치가 않은 것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 구조 안정성입니다. 벽에 금이 가 있는지 콘크리트가 부식이 되어 있는지 혹은 철근이 튀어나와 있는지 혹은 건물이 기울어져 있는지 그야말로 이 건물의 안전도에 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몇 달 후에 큰 안전도에 문제가 벌어질 것 같다라는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구조 안정성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면 D등급 이하를 부여받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실제로 재건축의 진입관문에서 많은 단지들을 걸러내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의 어떤 특정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통과했는지를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성산시형 단지도 불과 몇 년 전 대비 가격 격차가 안전진단을 계획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가격이 높아지면서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처럼 서울에서 좀 저가로 진입할 수 있는 재건축 단지에서는 벗어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요 분양 단지 중에서는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개포 프레지던스 자의의 분양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포 재건축 단지의 완성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분양을 완료하고 나서 하반기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 사진이 되겠습니다. 총 3,375세대의 큰 규모를 확보하고 있죠. 그 중에서 일반 분양은 232세대였습니다. 전체 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 물량이 10%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만 강남 개포라는 주요 입지에다가 그리고 서울 전체적인 신규 청약 물량이 굉장히 적은 희소한 그런 상황에서 역시나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었습니다. 최고 35층까지 그리고 총 35개동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건폐율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남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파트들 대부분 건폐율이 20% 이하입니다. 전체적인 이 동 배치에서 단지의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멀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겠죠. 대부분 건폐율 20% 아래다라는 것 뭐 이 개포 프레지던스 자유도 역시 그 조건을 충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용면적 39제곱미터부터 시작해서 대형, 중대형이죠. 114제곱미터까지 좀 다양하게 평형 배정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시공사는 GS건설이 맡고 있는 것이죠. 강남의 개포지구도 마찬가지고요. 또 반포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시공사들이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로 손꼽히고 있는 그런 단지들에서 공사를 수주하고 또 본인들의 브랜드를 내걸고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이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 결과를 한번 보시면 일반 분양 232세대 전체 공급 세대에 비해서는 10%가 되지 않는 굉장히 적은 물량이었습니다. 하지만 개포였기 때문에 청약 접수 건수는 15,000건이 넘었습니다. 전체 경쟁률은 65대 1이었고 최저가점은 56점 그리고 최고 가점은 79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은 앞서서 제가 12,16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15억이 넘어갈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LTV 0%죠. 전혀 대출을 받을 수 없게끔 만드는 그 규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한 번에 알려주는 굉장히 좋은 시초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쟁률 1위부터 3위까지를 보였던 개포재건축단지의 개포주공사단지 프레지던스 사이의 가격을 보시면 전부 다 15억을 넘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15억 아래에 있는 평형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쟁률을 보시면 283대 1, 262대 1, 215대 1 실제로 청약 접수한 그 인원수를 보시면 40평형대에 283명 그리고 또 다른 타입에서는 2,881명 그리고 45평형대에서는 2,150명이 지원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본인이 15억을 넘는 아파트를 청약이 되었건 매매가 되었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순간 나는 대출을 단 한 푼도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서 지원을 하신 분들이라는 것이죠. 이 시장 지표에서 청약의 결과로서 나타난 이 숫자에서 올해 초부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시장에 예고하는 그런 시그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규제와 아란 것 없이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대출 한 푼 없이 공략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이미 차고 넘친 상태다라는 것을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청약 시장에서 나타난 결과 말고도 기존 아파트에서도 계속해서 연중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가 거래가 될 때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대출과 상관없이 거래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목하실 만한 부분은 이 개포 프레지던스 자의의 평형 구성이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굉장히 다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 1, 2, 3위가 모두 40평대 이상 40평형과 45평형 중대형의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존까지는 오직 아파트는 34평형만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인기가 그 34평형에 주목이 되었었다면 집중이 되었었다면 이제는 그 양상이 점점 변해가고 있다라는 부분 바로 이 청약 시장에서도 캐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강남 지역에서는 청약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기존 재고주택 시장에서도 점점 중대형으로 평당가가 살짝살짝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향후에 강남의 아파트 시장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가격의 변화를 체크하시면서 나한테 가장 적합한 평형대가 어떻게 변동이 되고 있는지 판단을 함께 내려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1분기에 입주를 완료한 그런 단지들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계동의 상계역 센트럴 푸르죠. 상계 4구역 재개발 입주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상계 6구역은 올해 또 분양에 이르렀습니다. 한 곳에서는 입주를 완료하고 한 곳에서는 또 분양을 개시를 하고 굉장히 조용한 가운데에서 상계 뉴타운 쪽도 또 상계조공 재건축을 비롯해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을 보시면 34평형 실거래가가 가장 최근의 거래가격입니다. 9억 8천만 원을 기록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상계조공 7단지에서는 10억을 넘겨서 거래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상계동이라는 지역은 서울의 가장 마지노선이라고 평가를 받던 지역이었죠. 서울의 동북쪽의 끝자락에 지정학적으로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도 서울에서 가장 싼 곳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경기도로 나아가게 되니까 서울의 마지노선으로 평가를 받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상계동도 10억을 넘겨서 거래가 되고 있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좀 예산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상계동 쪽의 기존 아파트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앞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계 뉴타운 쪽에 재개발 쪽으로 접근을 하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청약시장에 접근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지역 대비 그래도 예산의 부담 없이 아직도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갖고 시장 동향을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신길동에는 두 곳에 입주가 있었습니다. 보람의 SK뷰 신길 5구역 재개발이었죠. 또 신길 센트럴 자의 신길 12구역 재개발입니다. 과거의 뉴타운 중에서 정말로 조용한 가운데 굉장히 많은 성과물을 만들어낸 곳이 역시 신길 뉴타운이었습니다. 가장 현재까지도 대장 아파트는 신길 레미안 S팀이 되겠죠. 영등포하고는 영등포 뉴타운하고는 큰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 아주 약간 영등포 뉴타운 쪽이 살짝 더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고 마포하고는 동일한 평형대라면 1억에서 2억 정도 좀 낮은 그런 가격대까지 신길의 아파트 시장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죠. 사실 이 신길 혹은 영등포 뉴타운과 같은 곳에 계속해서 성과물로써 이런 새로운 아파트 입주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자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과연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내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신길 뉴타운 같은 곳에 엄청난 개발 우재가 있어서 이러한 상승을 이뤄낸 것이 아니죠. 신길 뉴타운의 어떤 센트럴파크 같은 대형 공원을 새롭게 조성해 주는 일도 없었고 그런 개발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길 뉴타운의 무슨 국제 업무 지구를 만들어주는 그런 개발 계획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예전을 생각한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가격으로 올라간 그 이유는 원래부터 교통 입지는 좋았습니다만 그리고 많은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만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되지 않았었다라는 그러한 유일한 단점을 뉴타운 사업의 성공을 통해서 새 아파트를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은 주거 단지로서 새롭게 인식하고 그 결과물로서 이렇게 좋은 가격을 형성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은 어떤 지역이 됐건 간에 그 지역의 정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더딘 걸음이 되었을지라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꼭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2020년 현재를 살아가시면서 너무 과거와 같은 구태위원한 개발호제에서 시작해서 개발 압력으로 끝나는 그런 말들에 사로잡혀서 그걸 갖고 투자 판단의 지표로 생각하시지는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을 살펴보신다면 고덕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입주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강동 쪽의 입주 물량을 갖고 공급 과잉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실제 시장의 결과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그나마 이만큼도 없었으면 큰일 났겠다라고 사후적으로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고덕주공 3단지 재건축 고덕 아르테온의 4066세대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입주 단지가 역시 대흥 2구역 재개발 아파트인 신총 그랑자이가 되겠습니다. 입주 이후에 거래된 시세를 보시면 거의 18억 가깝게 17억 8천만 원의 최근 실거래가가 찍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총 그랑자이 뿐만 아니라 이 편한 세상 신촌을 비롯해서 마포 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공급된 새 아파트들 대부분 30평대가 17억에서 18억 정도의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난가자동에는 가제울 5구역 재개발 아파트 레미안 루센치아 또 신월동에도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란 이름으로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이 됐습니다. 단지명 상당히 잘 지었죠. 과거 신월동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지역가치를 낮게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목동이라는 단지명을 지었습니다. 브랜드명은 참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가격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월동의 가격입니다. 11억 9천만 원, 12억 가깝게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상계동도 마찬가지고 신월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서울에서 동북쪽 끝 아니면 서남쪽 끝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가격대의 저가 아파트 지역이라고 평가를 받던 그런 지역들에서 이제 무난하게 10억을 넘기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 예산이 아무래도 좀 다른 분들보다 부족한 것 같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은 예전에 어떤 특정 지역에 갖고 계셨던 그런 선입견을 버리시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곳들 좀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청약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막연한 기다림보다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가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서울에서도 충분히 공략을 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올해 2분기에 주요 정비사업 진행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신반보 15차 레미안 1 펜타스로서 시공사 선정을 이룬 신반보 15차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처음 2분기에 진행이 됐던 발표가 됐던 주요 정책들을 살펴볼 텐데 5, 6대책이 발표가 됐었죠.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라는 이름으로 대책이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공공재개발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회차 강의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 드렸기 때문에 아직 개념이 잘 안 잡히신 분들은 지난 회차 강의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개요만 말씀을 드리면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라는 것을 신설을 해서 이 지구 지정을 통해서 기존에 없었던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재개발 사업을 공공이 주도해서 진행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시장에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용적률을 올리거나 혹은 주차장 설치 의무 기준을 완화하는 그런 조건들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해주겠다라는 정책을 담고 있었고 또 코렐 부지를 비롯한 유효공간 정비를 통해서 공급량을 더 확보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같은 것이 그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사실 올해에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입주까지 이르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별도로 다뤄드리지 않은 이유는 아직은 물량이 좀 적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진행하면서 한번 기회를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유효공간 정비 및 재활용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코레일 부지에 대한 어떤 활용 방안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도 진행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나갈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후속 조치는 내려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 정도의 정책 내용을 2분기 초반쯤에 진행이 됐었고요. 그런데 실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정책은 아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정비 사업 시장에서 다양한 사업 진행이 있었는데 2분기에는 굉장히 많은 구역들이 시공사 선정을 하는 시공사 선정까지 이룬 그런 사례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신반포 15차의 삼성물산 삼성물산이 지정되면서 이제 단지 명이 나중에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레미안 원 펜타스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시공사 선정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재건축이 되었건 재개발이 되었건 그 사업 진척도가 굉장히 많이 진도를 나갔다라는 하나의 시그널이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 이후에도 꽤 오랜 기간 다음 단계까지 관리처분 단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그런데 신반포 15차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례도 많이 있고요. 이미 예전에 2017년도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까지 갔었고 또 2018년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갔었습니다만 기존의 시공사와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의 변경이 있었고 2020년 3월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인가를 맞이한 이후에 올해 다시 삼성물산으로 시공사를 재선정하게 된 것이죠.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여타의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한 다른 구역들 대비 좀 빨리 분양이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강남권 청약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계셔야 되는 주요 단지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공사가 공사를 맡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단지의 브랜드가 결정되는 문제 특히나 강남 같은 곳에서는 향후에 그 아파트의 무형 자산의 가치로써 가격에 분명히 반영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세대 수는 641세대입니다. 그 중에 일반 분양은 260세대인 것입니다. 전체 세대 수 대비 일반 분양의 비중 자체는 낮은 편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실제 청약이 진행이 됐을 때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분양가 상한제를 현재 시기상으로 봤을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에 지원을 하시려는 분에게는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주요 재건축 혹은 재개발 구역에서도 시공사 선정이 굉장히 2분기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방배삼익 재건축을 보시게 되면 2019년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마친 이후에 올해 5월에 대림산업으로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지명은 아크로리츠 카운티라고 현재 단지명을 정해놓은 상태인 것이고요. 그리고 신반포 21차의 경우에는 올해 6월에 포스코로 시공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단지명은 신반포 크레센도라는 이름으로 일단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기 4구역 재개발 구역에서도 현대건설로 올해 5월에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서 일단은 재기 4구역 힐스테이트라는 단지명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아파트의 단지명이 정해지고 점점 한 발씩 한 발씩 결과물까지 목표점까지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방배동 단독주택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아파트를 꾸준히 공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방배 3익처럼 개별 단지의 재건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남권의 새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사실 이 단계에서는 내 자금 여력이 어느 정도 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재건축 단계에서 진입을 하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차후에 청약도 함께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기 4구역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상당수의 강북의 재개발 구역들이 중간에 한 번 혹은 두 번쯤은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됐었습니다. 이 재기 4구역도 마찬가지인데 2009년도에 관리처분 인가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조합 설립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이 중단되었던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좀 활로를 맞이하고 이제는 다시 현대건설로 신공사 선정을 하고 사업을 재개해서 열심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역시나 상당히 빠른 시기 안에 분양까지 청약시장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재기 4구역이라면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아직까지 9억 아래에서 대출을 이용하면서 청약시장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평영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단계부터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재기 4구역의 그 시장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청약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레미안 크레시티를 비롯해서 청약리 일대의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공급된 최근에 새 아파트들이 사실 강북지역에서 굉장히 빨리 거의 선두권에서 10억 벽을 넘고 계속해서 올라간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사업 절차를 완료하고 입주 이후에도 탄탄한 시세가 만들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까지는 내가 좀 버겁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재개발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집 마련의 전략을 위해서 혹은 투자의 전략을 위해서 재기 4구역은 미리미리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방배 3위, 신반포 21차 제가 굳이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좋은 아파트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좋은 거를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실제로 매수할 수 있는 것하고는 상당히 많은 현실적인 괴리가 있죠. 모든 분들이 그런 예산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재기 4구역과 같은 곳들은 좀 관심 갖고 미리미리 공략을 하려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분양 공고 떴을 때 그때 가서 분양 캘린더 보고 여기가 뭐 하는 데지 이렇게 우황장하면서 살펴보시지 말고 미리미리 살펴보셔야 된다.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 절차까지 이르는 주요 단지 중에 롯데건설이 공사를 진행하게 된 루엘 신반포 14차 재건축 단지가 되겠죠. 그리고 신반포 13차도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총 280세대의 공급이었습니다. 소형 단지죠. 소형 단지 보통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대한 일반 상식처럼 단지 규모가 적으면 불리하다. 이런 과거의 일반 상식을 갖고 계셨겠습니다만 지금의 서울 아파트 시장, 특히 강남 아파트 시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따가 청약 경쟁률 보시면 한번 굉장히 놀라게 되실 거고요. 22층부터 34층까지 전체 세계동, 세계동 그리고 역시나 건폐율은 20%를 넘기지 않는 18%를 보유하고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상태이고 보시는 것처럼 열심히 초기 단계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4.9제곱미터부터 시작해서 100.9제곱미터까지 평형 구성이 이루어져 있고요. 롯데건설에서 공사를 담당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청약 경쟁률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분양은 67세대밖에 되지 않았죠. 강남 주요 지역의 굉장히 적은 물량이었습니다. 그만큼 경쟁률은 더 높을 수밖에 없었죠. 청약 접수는 8,358명이 청약 접수를 해서 전체 경쟁률은 124.7대1 그리고 최저가점은 62점, 최고가점은 74점까지 굉장히 고르게 아주 눈에 띄게 좀 튀어나오는 그런 최고가점은 아닙니다만 전평형대가 전체적인 평균치가 높은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상위의 3개 평형을 쭉 열거를 해드렸는데 역시나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평형은 40평대였습니다. 현재 청약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에 어떤 시장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34평 전성시대가 조금 변질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아예 중대형 혹은 24평 이하의 소형, 수요가 양극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8세대 공급에 3,267명이 40평형에 지원을 했습니다. 경쟁률 408.3대 1에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20평대를 보시면 24평형에 13대를 공급했는데 1,906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 146.6대 1을 역시나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루엘 신반포 파크 에비뉴 역시나 시공사 롯데건설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명도 비슷하죠. 나란히 신반포 14차, 13차 이어서 재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 333세대, 330세대 그리고 일반 분양은 98세대였습니다. 최고 35층까지 역시나 건폐율은 19% 강남의 신축 단지들 20%를 넘기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용 면적은 49.9제곱미터의 소형부터 시작해서 역시나 107.9제곱미터까지 중대형까지 고르게 평형에 구성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쟁률을 살펴보시면 앞서 보셨던 신반포 14차와 좀 비슷한 모습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분양 98세대의 청약 접수는 11,205명이 접수를 하셨네요. 그래서 전체 경쟁률 114.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신반포 13차 청약 결과에서도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평형대는 42평형이었습니다. 예외 없이 비슷한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강남의 기존 아파트를 새롭게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청약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꼭 감지를 하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6세대 공급하는데 청약 접수가 3,446명 경쟁률이 무려 574.3대 1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평수 20평형대 6세대 공급을 하는데 1,022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 170.3대 1, 24평형은 127.4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전평형대에서 고르게 보인 그런 상태입니다. 입주단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분기에 새롭게 입주한 역시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입주한 단지들 어디 어디가 최종 성과물을 만들어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강동 에코폴의 신동화 3차 재건축, 길동의 신동화 3차 재건축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나마 강동 쪽에는 공급이 계속해서 명백을 이으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세대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366세대 그 중에 일반 분양은 또 더 적었을 테니까요. 34평형 실거래가를 집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려고 통계를 좀 모아봤는데 강동 에코폴의 같은 경우에는 아직 거래 내역이 집계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 반포지구의 반포 센트럴 자의 신반포 6차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이 반포지구는 계속해서 새롭게 공사를 완료하고 입주하는 단지 그리고 지금 분양에 나서는 단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757세대의 입주 그리고 34평형 실거래가는 30억 3천 7백만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를 비롯해서 반포지구의 근래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들 30평대 30억을 기준으로 약간 모자르거나 아니면 넘기는 그런 가격대가 이제는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가 이루어진 30억 3천 7백만 원 합당한 가격이다. 그리고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등포구 당산동의 당산 센트럴 자의 당산 상하 현대 재건축 아파트가 되겠죠. 앞서서 신길 유타운의 입주 사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윗단 북단 쪽에 영등포 유타운 쪽을 비롯해서 그리고 개별 재건축 단지까지 영등포 일대도 계속해서 정비사업의 성과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길 유타운을 설명드릴 때와 마찬가지 관점으로 이 지역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개발오재, 개발압력 따위 필요 없는 곳이죠. 원래의 교통입지가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과거에 경제개발 계획하에서 경공업이 발달했던 곳이고 이 영등포를 중심으로 열심히 생산해낸 제품들을 인천 쪽으로 실어나르기 위한 그런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아파트, 좋은 아파트가 부재했기 때문에 좋은 주거지로서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곳이었죠. 뉴타운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과거의 그 좋은 교통 입지로서의 가치가 재해석이 되면서 지역가치가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 곳이죠. 실거래가는 집계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매도 호가는 18억을 넘겨서 34평형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영등포 일대에 영등포 아크로타워 스퀘어를 비롯해서 30평대, 한 17억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했을 때는 이 가격도 크게 무리가 되는 가격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신규의과 영등포가 조용한 가운데 엄청난 성과를 계속해서 이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당산 센트럴 자위뿐만 아니라 유원제일아파트를 비롯해서 아직도 영등포 쪽에는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 대비 정비사업 물건들의 가격은 사실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내 예산 하에서 혹시나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고 정비사업 시장과 청약 시장을 양쪽에 고르게 놓고 한번 저울질을 해볼 수 있는 좋은 대상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검토도 같이 아울러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본역 이 편한 세상 캐슬 응암 2구역 재개발 단지가 되겠죠. 이 은평구 과거의 저가 지역이라고 꼬리표가 붙어 있었던 이 지역의 가격 12억을 넘겨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10억을 넘기는 아파트 시세는 굉장히 일반화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좀 힘들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수도권까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수도권까지 눈을 돌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직까지도 서울 안쪽에 상계 뉴타운을 비롯해서 혹은 은평 쪽을 비롯해서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예산선 하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실 만한 그런 단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손이 닿지 않는 그 순간까지 가격이 벗어나기 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여마천 뉴타운 쪽에 계속 진도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여 2-2구역 재개발 단지 2편은 세상 송파파크 센트럴이 입주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1199세대 물량이 꽤 대단지로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죠. 2-2구역 재개발에 그 입주를 이룬 그 와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천 3구역이 또 조합설리까지 가는 한쪽에서는 앞서서 빨리 진행이 돼서 입주까지 가고 좀 머물러 있었던 곳은 이제 초기 단계에서 기존에 어지러웠던 상황 수습하고 앞으로 한 발씩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거여마천 뉴타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가의 투자나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재개발로 직접 공략을 하시던가 아니면 차후에 청약까지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역시나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수색증산 뉴타운의 수색 4구역의 완성자 1192세대로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가 입주를 했고 최근 거래가는 34평형이 1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과거에 수색증산 쪽 노후주택이 밀집했던 그 시절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12억 원짜리 아파트가 빈번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지금의 모습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빨리 변화되는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셔서 한 발씩이라도 더 앞으로 시장에 동참하시려는 열의를 갖고 참여를 하시지 않으면 시장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혼자서 멀리 달려나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2020년 2분기까지 서울의 주요 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상반기까지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써 청약시장까지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드려왔는데 크게 나눠보자면 정비사업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바로 진입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로써 나타나는 청약시장을 미리 사전에 이 지역이 어떻게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 청약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미리 검토를 완료한 상태에서 청약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도 얻으실 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만약에 청약이 끝끝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기존 아파트를 염두에 둔다면 어떤 아파트를 공략을 해두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다각화해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투자 자문을 의뢰하시는 상당수의 분들께서 구체적인 지역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혹은 구체적인 개별 상품에 대한 질문에 앞서서 먼저 물어보시는 부분이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이 부동산을 특히 주택을 사야 할 때입니까? 혹은 좀 지켜봐야 할 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지켜보시지 않았던가요? 얼마나 더 지켜보셔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 시장에 지금 내가 진입을 해야 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빠져나와야 되는 시점인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상당히 많은 객관적인 자료들, 숫자를 이용한 객관적인 자료들과 또 법률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상, 전보로 가는 거 꽤 좋아하시죠? 종교를 떠나서 좋아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 앞에서 왼쪽으로 가십시오 혹은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동쪽으로 가십시오, 서쪽으로 가십시오를 이야기해주는 것을 좋아하시죠. 그런데 그 말을 맹목적으로 따른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것을 책임질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스스로, 스스로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기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설명의 과정이 그 안목을 기르는 하나의 기초적인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열심히 이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분기로 넘어가서 서울의 정비사업을 점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에 가장 두드러진 곳은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를 비롯한 수색증산 뉴타운의 성공작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내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지 그 기회를 포착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에 주요 이슈 중에 하나 정책적인 부분은 6.17 대책이 있었습니다. 부재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의 확대 지정이 이때 있었고요. 이제는 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영동대로 개발 관련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고 또 가장 중요한 내용,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요건 신설이 이때 생긴 것이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올해 말까지 조합 설립을 신청한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이 거주요건을 붙이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조합 설립을 차후로 미뤄왔던 강남을 비롯한 상당수의 재건축 단지들이 속도를 내서 조합 설립까지 이르르는 등을 떠미는 결과로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도시 및 주관계정 정비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그리고 개정이 된 이후에 실제 시행이 되기까지도 약간의 시간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 알려진 것 연말까지 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더 주어져서 그때까지 조합 설립을 이룬 단지에 대해서는 2년 거주요건이 따라붙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30 대책도 있었죠. 이 여름을 지내면서 안 그래도 무덥고 피곤한 계절에 더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대책들이 많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한에서 2년 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내려졌었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률의 개정이었습니다만 그 결과는 시장에서 지금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임대인이 되었건 임차인이 되었건 몸으로 느끼고 계실 것이고 시장 지표는 전세수급지수 190을 넘겨서 최대치 200을 향해 달려가면서 전세시장이 오히려 반대로 악화되고 있는 그리고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4일 대책에서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라는 부제로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을 시킨다. 또 공공재건축이 이때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죠. 앞서서 5월에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시장에 제시를 했고 8월 4일 대책에서는 공공재건축을 또 새롭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이 발표된 이후에 양쪽 분야에서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다르죠. 공공재건축에 대해서는 시장의 참여도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공공재개발은 약 60여 개의 곳에서 공공재개발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 결과 그리고 그 이후에 사후작업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 그런 상태입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이 실제 정비사업 시장에 미칠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견지해 오셨던 그런 시장을 바라보는 눈으로 계속 평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 일어났던 사업진행의 결과로써 잊지 마셔야 될 부분이 바로 한남 3구역의 시공사 선정이 되겠죠. 2019년도에 시공사 선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업진행 인가를 마치고 나서 바로 시공사 선정을 진행을 하다가 입찰 제한 과정에서 정부의 시각입니다. 위법적인 요소가 많아서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었고 2020년 올해로 넘어와서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가져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DH 한남이란 이름으로 한남 3구역의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총 5,816세대이고 각 동마다 층은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됩니다. 최고 22층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 중에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제기했던 부분은 역시나 이 건폐율 부분입니다. 앞서서 강남재건축단지의 건폐율이 20%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좀 높죠. 동간 배치가 좀 조밀하게 이루어진다면 단지의 쾌적성 측면에서는 좀 불리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제기됐었던 그런 불리한 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남 3구역은 결국은 이 자체에 대한 투자 대상으로서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한남 뉴타운 전체의 사업의 진척도 약간 뒤에서 지금 따라 붙고 있는 한남 2구역이라든지 4구역을 앞으로의 사업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겠죠.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최종적인 분양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꽤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곳을 청약과 또 재개발 투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기다리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어느 정도 예산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바로 진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저울질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대상지가 될 것이고 강남 재건축을 생각하셨던 분 중에 재건축이 아무래도 재개발 대비 여러 가지 규제 제약사항이 더 심하다 보니 그런 규제를 피해서 괜찮은 투자처를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한남 3구역 같은 전체적인 한남 뉴타운을 통칭해서 봤을 때 한남 뉴타운 같은 곳이 괜찮은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작년 대비 올해에 한남 뉴타운에 진입하기 위한 최저 현금 보유 금액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적어도 13억에서 14억 정도 대출과 전혀 상관없이 13억에서 14억 이상은 내 현찰을 자유자재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산 여력에 있는 분들이라면 여전히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 가격 구조로 봤을 때 몇 년 전 대비 프리미엄의 수준이 향후에 이 지역에 공급될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나 일반 분양가 비교했을 때의 그 마진의 폭은 당연히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뭐 입주 이후에 최종적인 완성 이후에 신축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변동이 될지를 놓고 판단을 해서 진입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예측을 해보자면 결국 이 주변 한남류타운 주변에 바로 이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할 만한 대상이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용산에 새 아파트 공급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강 건너에 반포지구의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계속 상승을 해 나가는지 그 반포지구 아파트보다는 약간 아래 단계에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포지구와 비교를 하면서 투자 판단을 해보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림 3구역 한강삼익재건축도 장위 6구역에서도 바로 한 발씩 앞으로 나가는 사업 진척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신림 3구역 같은 경우에는 6월에 관리처분 인가를 득한 그런 상태이죠. 관리처분 인가까지 갖고 또 한강삼익재건축단지는 5월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장위 6구역, 장위 뉴타운이죠. 장위 6구역에 7월에 관리처분 인가까지 진행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신림 3구역은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림 뉴타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구역 최근에 조합 설립 인가를 맞이했고요. 또 가까이 봉천 14구역도 조합 설립 인가까지 이르는 상태인 것이죠. 좀 빨리 진행된 곳들 꾸준히 꾸준히 진도를 앞으로 나가면서 새 아파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후발 주자들도 초기 단계부터 시작해서 근래에 들어서 지난 몇 년 동안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림 뉴타운도 앞서서 설명드렸던 산계 뉴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은평 또 뒤이어서 설명을 드릴 수색 증산과 같이 놓고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내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반드시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재개발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차후에 청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아울러서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그런 지역이 될 것입니다. 청약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9억 이하의 분양가격이 책정될 만한 그런 평형들이 꽤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배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늘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것이겠죠. 한강삼익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대림산업이 시공을 맞게 된 그런 상태이고요. 5월에 사업시행 인가까지 나갔는데 레미안 첼리투스 이후에 용산 쪽에 정말로 오랜만에 아파트 재건축에 사업시행 인가까지 이르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용산에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공원을 중심으로 공원의 남단 쪽 그리고 동쪽 한남뉴타운이 동쪽에 있는 것이죠. 그쪽 지역의 주택에 투자를 하는 것이 진정한 용산에 투자하는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것과 상관없는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산의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데 좀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산이 부족하면 어설프게 용산의 진짜 용산다운 지역의 경로를 따라가지 못하는 곳들 흉내내는 제대로 흉내도 내지 못하고 있지만 흉내내는 지역에 어설프게 진입하시는 것보다 아예 지역을 바꾸시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 본인을 위한 선택인지 좀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위 6구역은 7월에 관리처분인가까지 나아간 상태고 대우건설이 시공을 맞게 되었습니다. 장위 6구역 관리처분인가 단계보다 조금 더 앞서서 장위 4구역 이제 곧 돌아서면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 하에서 서울의 내집장만을 혹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장위 유타운의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청약 꼭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재개발로 바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동일선상에 놓고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곡 1구역 재개발 사업도 사업생 인가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신월곡 1구역 이 지역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내서 말하기는 좀 꺼려지는 과거에 그런 슬럼화 되었던 곳이죠. 이제는 옛날의 모습을 모두 탈바꿈하면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 8월에 사업생 인가 단계까지 갔고 시공사는 롯데 건설과 그리고 하나 건설 두 개 건설사가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신월곡 1구역의 진행 상황을 보면 과거 좀 성공적인 뉴타운 사업으로 평가를 받는 기름 뉴타운 그 사례를 바턴 터치를 받아서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들고요. 역시나 서울의 상대적인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예산선 하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재개발 투자 혹은 차후의 청약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공약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과거의 이 기름역 주변 그리고 현재의 기름역 주변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강북의 인구 밀집 지역 중에서 그 정도의 교통 여건을 가지고 또 서울 중심지로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교통 입지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제 새 아파트만 차곡차곡 계속해서 넣어준다면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곳이겠습니다. 앞서서 거여마천 뉴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마천 3구역은 2008년도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다가 좀 일몰째 위기에 처했다가 기사회생했습니다. 다시 2020년 7월 조합 설립인가 정상적으로 초기 단계 한 발에 나아간 것입니다. 3분기에 체크가 되는 구역들 중에서는 계속해서 여전히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좀 적은 금액 예산으로 적은 예산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구역들이 계속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천 3구역도 역시 적극적으로 재개발 단계에서부터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그런 대상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분양단지를 대표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 수색 13구역 재개발 단지가 되겠죠. 총 1464세대 공급이 진행이 됐고요. 그 중에서 일반 분양은 183세대였습니다. 10% 약간 넘는 그런 수준이었네요. 총 21개동 19층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고 검폐율은 20%를 조금 넘기는 수준입니다. 전용면적은 아주 작은 39제곱미터에서부터 시작해서 120제곱미터까지 상당히 다양하게 평형 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공사는 SK건설과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브랜드명에서 유추해 보실 수가 있겠죠. 두 개의 건설사가 공사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분양의 결과 청약 경쟁률을 보시면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전체 평균 경쟁률 자체가 상당히 높은 단지였습니다. 340.3대 1 단일평형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높은 단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평균이 이렇게 높은 곳은 단연 이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일반 분양 183세대 청약 접수 37,400명이 넘게 접수를 해서 340.3대 1이라는 경쟁률을 나타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가격을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뉴타운 사업을 통해서 새 아파트를 계속 공급해 주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와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교통입지의 개선 거기에 아직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로 다양한 평형대가 공급이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상반기까지 뭔가 답을 얻지 못하신 분들이 대거 수색증산 뉴타운의 분양시장에 참여를 하셨고 그 경쟁률이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4세대 공급하는 38평형에 7,900분이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3세대 공급하는 33평형에 3,300분이 넘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세대를 공급하는 24평형에 2,100분이 넘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경쟁률이 세 자릿수가 아니라 네 자릿수로 나왔죠. 1,977대 1, 1,102대 1, 1,054대 1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재현될 것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15억을 넘겨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평형대의 경우에도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또 그만큼의 여력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그 이외의 지역 중에서 가성비가 괜찮다고 판단되는 청약시장이 열리게 되면 이만큼의 높은 경쟁률이 또 재현되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수색증산 뉴타운에서 재개발 단계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들도 있기 때문에 내 예산과 그러한 물건들의 가격을 좀 비교를 하셔서 아직까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좀 가능성이 낮은, 확률이 낮은 청약만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계시는 것보다는 역시나 양쪽을 공이 비중을 두고 동시에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분양단지들을 쭉 살펴보시면 기름력 롯데캐슬 트윈골드, 기름력 세권 재개발 역시 기름력을 주변으로 새로운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개포주공 1단지, 사실 여기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앞서서 개포 4단지를 설명을 드려서 간단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고가점 79점이 나왔고 역시나 40평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강남의 전형적인 특징, 고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상계 6구역 재개발 분양도 이루어졌습니다.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1163세대, 꽤 규모가 큰 단위로 분양이 이루어졌고요. 또 천호 1구역 재개발 단지로서 강동 밀레니얼 중흥 S클래스 999세대의 공급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강남에 추가로 대치구마을 1지구의 대치프루지오 서밋도 489세대, 강남에서는 가뭄의 담비 같은 그런 공급이었던 것이죠. 각각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입주를 앞두고 분양을 완료한 그런 단지들이 되겠습니다. 최고점은 역시나 이 개포주공기 1단지에서 79점을 기록하게 되었네요. 보시면 기름역세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상계 6구역도 마찬가지고 한쪽에서는 분양을 진행하고 또 한쪽에서는 입주를 완료하고 또 조금 더딘 곳에서는 관리처분 인가까지 한 발 더 나아가고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한 발씩 한 발씩 그 지역이 정비사업을 통해서 변모하고 있는 모습을 전체적인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한 변화가 끊임없이 중단없이 계속 활발하게 순환되고 있는 곳 여러분들이 가장 1순위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의 생각보다 여러분들 예산하에서 공략할 수 있는 곳들이 꽤 많기 때문에 아직도 눈에 불을 켜고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자양 1주택 재건축을 통해서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단지가 분양을 이루었고 또 천호성 내 3구역 재개발을 통해서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가 분양을 이루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수색증산 유타운에 대거 공급이 이루어졌죠. 수색 6구역, 증산 2구역, 그리고 수색 7구역에 앞에 DMC라는 브랜드명을 달고서 1223세대, 1488세대, 그리고 각각 또 마지막 672세대까지 적지 않은 물량의 공급이 있었습니다. 경쟁률이 최고 가점을 봤을 때 74점에서 79점까지 그리고 경쟁률은 45.2대1, 128.6대1, 69.2대1 수색증산 유타운 전체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라는 것을 결과라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9억 아래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분양가를 갖고 청약시장에 선을 보이게 되는 그런 단지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입지가 괜찮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미리 미리 체크해두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셨다가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재 내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지금 그 예산으로 재개발 단계에서 들어갈 수 있다 혹은 재건축 단계에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드시면 바로 진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될 것입니다. 신정유타운에 또 하나의 소식이 있었죠. 신월 4구역 분양도 이루어졌습니다. 신목동 파라곤이란 이름으로 진행이 됐었고 여기서는 만점이 나왔습니다. 만점 84점. 청약가점 만점 나오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신목동 파라곤에서 나와버렸네요. 이러한 경쟁을 여러분들 뚫고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시장 들여다보시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되는 것이겠죠. 입주를 완료한 단지들 보시면 3분기에 굉장히 많은 입주가 또 추가로 이루어졌습니다. 대림 3주택 재건축, 면목 3구역 재건축을 통해서 각각 영등포구와 또 중랑구에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이 됐습니다. 이 중랑구는 좀 눈에 띄어서 올해 전체적인 진행 과정에서 이 4가정 센트럴 알파카가 눈에 띄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면목 3구역 재건축이 진행되기 전에 새 아파트로 바뀌기 전에 여기를 그냥 단지 미리 재건축으로서 좀 저가에 진입을 하셨던 분이라면 지금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시겠죠. 웬만한 웬만한 거창한 개발 호재와 개발 압력으로 그냥 말로만 포장되어 있는 곳을 의미 없이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상관없는 그런 투자를 하셨던 분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올리셨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중랑구 면목동의 4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단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반복될 서울 주택시장에서의 가격 상승과 변화는 이러한 원만한 그리고 순차적인 정비사업의 진행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그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 마포 쪽도 점점 재개발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태이죠. 마포로 6구역 재개발 단지 공덕 SK 리더스 뷰 도 입주를 완료를 했고 부가연 1-1구역의 부가연동 힐스테이트 신촌을 보시면 최근 거래가가 14억 7천만 원으로 34평대가 기록이 되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편한 세상 신촌보다는 여기서 조금 더 먼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약간은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14억 7천만 원은 좀 금매물건에 해당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직전 14억 7천보다 앞서서 거래된 내역을 보면 또 입주권 상태에서 16억에 거래가 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다른 부가연 혹은 아연 뉴타운 쪽의 세 아파트들 34평대의 일반적인 거래가격 16억에서 18억 그 구간에 있는 가격들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역시나 힐스테이트 신촌 역시 30평대 그 정도 가격 수준 따라 붙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용산에 오랜만에 국제빌딩 주변 4구역 재개발이죠. 용산 센트럴파크 헤딩턴 스퀘어가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용산에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별로 없는 상태죠. 공원을 중심으로 남단에서부터 동쪽 한남류타운 일대까지 사실 그 지역이 용산다운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용산 센트럴파크 헤딩턴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그 입지에서 거의 진입 관문 같은 그런 요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산의 새 아파트의 공급이 충분치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한강변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완료가 되는 그 시점이나 혹은 한남류타운이 완료가 되는 그 시점까지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주목을 받고 그 지역에서 인기를 끌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34평형이 없기 때문에 참고로 43평형의 최근 거래가를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26억 8천만 원의 거래가 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포시형 재건축, 개포레미안 포레스트도 입주를 하게 됐죠. 2296세대, 꽤 많은 세대수의 입주를 하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30평형 때 34평형이 24억 원의 거래가 되었죠. 이제는 강남의 34평형은 기본 20억을 넘겨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남의 기본적인 공식을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 5년 전쯤, 6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이 개포시형 재건축이 한참, 그 전 단계죠. 진행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개포시형 아파트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그 고민을 갖고 찾아오셨던 분의 사례가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굉장히 지금 행복해하고 계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입주를 완료한 단지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과거에 몇 년 전에는 굉장히 내 예산 대비 유리한 조건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물건들이 많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만 그러한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시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으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한쪽 바구니에 넣고 검토를 해보시고 또 한편에서는 적극적으로 내 청약통장 자손들한테 갑으로 물려주실 거 아니잖아요. 사전적인 검토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가고자 하는 그런 지역을 잘 선택을 해서 청약도 한편으로는 같이 진행을 하시고 이런 투트랙의 전략 꼭 유지를 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마지막으로 2020년 4분기에 정비사업 전체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분양시장과 또 연관지어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말씀드릴 단지가 둔촌 주공 아파트가 되겠죠. 향후에 입주 이후에 아파트 브랜드명은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 포레로 주민 투표에 의해서 정해진 상태이긴 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현재 재건축 시장의 문제나 앞으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그런 단지의 사례이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에 정비사업 전체 현황 중에서도 이 둔촌 주공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 규모에 있겠습니다. 전체 분양 물량이 만 2천 세대가 넘어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항목별로 나눠봤을 때 일반 분양이 4천 786세대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물량도 또 6천 181세대 임대와 그리고 보류지 부분이 각각 일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총 만 2천 32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4천 786세대 그러니까 서울에 존재했던 과거에 진행된 조성된 저밀도 지구 아파트 중에서 굉장히 많은 세대수를 보유하고 있는 큰 규모의 아파트가 좀 늦게 남아서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일반 분양분이 여타에 최근 여러분들께서 보아오셨던 분양까지 이르른 다른 재건축 단지들보다도 비중도 높고 절대적인 숫자 자체도 많습니다. 그렇게 규모가 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규모만큼이나 이 단지의 재건축 절차에 있어서 취해지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방법들이 다른 지역의 다른 단지들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사실 정부와 그리고 더 세밀하게 들어간다면 서울시와 이 조합 간의 갈등의 양상이 좀 오래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보셨던 이 각각의 세대 구성 분양 물량들을 좀 비중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분양분이 39.8%에 달합니다. 전체 세대 수 중에서 39.8% 대부분의 경우에 10%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많아 봐야 20% 가깝게 되거나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 단지는 약 40%가 일반 분양 물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약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여기 한번 지원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대규모의 단지입니다만 문제는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이 단지의 분양 이야기가 흘러나온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1년이 훌쩍 넘어가 버린 상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심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그 중간에 제도가 바뀌었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서 조합이 최초에 생각했던 분양가를 그대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다시 변경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조율을 하면서 좀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사실 올해 입주를 다들 계획을 했었고 그렇게 됐어야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는 더 혼풍이 불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부족한 물량을 이 만 2천 세대급의 큰 규모의 아파트가 최종적인 결승전까지 가면서 좀 숨통을 트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만 2천 세대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게 말씀드리자면 올해의 입주물량이 4만 세대 좀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내년도에는 2만 세대급으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2018년도에 아파트 분양 승인 실적이 서울의 2만 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30개월이 지난 내년도에 그것이 입주물량으로 전환이 되겠죠. 근데 서울의 아파트 공급 현황이 그 정도 수준인데 전체 1만 2천 세대, 단일 단지 1만 2천 세대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단지가 작년에도 올해도 분양을 못했고 내년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조합과 그리고 서울시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간에 가격에 대한 조율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심사 기준보다 오히려 토지지세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키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 이렇게 된 건 차라리 그냥 후분양으로 가자 라는 의견 다양하게 갈리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 규모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후분양으로 갔을 때 그 비용의 충당 문제가 쉽지만은 않은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쯤 가격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을 좀 좁혀서 분양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둔천중공아파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었는지 절차를 한번 보시면 2006년도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고 그리고 2009년도에 조합설립인가 2015년 사업시행계획인가 2017년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쭉쭉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이제 곧 분양까지 나아갔어야만 했겠죠. 그런데 2018년 이후부터 서울의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가격에 대한 심사기준이 계속 강화되다 보니 급기야는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이 되다 보니 고민이 깊어지고 그 간격을 좁히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둔천주공 한 단지에 일어났던 설례가 다른 굉장히 많은 다른 지역의 다른 아파트 단지에 영향을 미칠 그 가능성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조합도 허그도 서울시도 또 쉽게 양보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조합이 주장하고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가격은 평당가 3.3제곱미터당 3,550만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허그 심사에서 제시가 되었던 가격 기준은 평당가 2,970만 원 사실 이 정도 보시면 한 평당 대략 한 600만 원 정도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평당 600만 원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여러분들이 체감을 못하실 수도 있는데 34평 아파트 기준 분양가로서는 분양가 한 2억 원 정도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분만 따져봤을 때 전부 다 이 둔천주공에서는 84제곱미터 이하의 평영대만 일반 분양을 진행하게 되는데 면적별 평당가로 환산을 해봤을 때는 전체 사업비에서 약 6,500억 원 정도가 이 평당 가격에 제시된 가격의 차이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래서 아마도 이 사이에서 서로 간의 접점을 찾아서 내년도쯤에 분양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둔천주공 사례에서 보시는 단지명의 둔천올림픽파크 에비뉴 포레로 정해졌는데요. 이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실 부분은 그것이죠. 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매년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 하에서 여러 가지 서울의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거기에 잡혀 있었던 올해는 몇만 호를 공급할 것입니다. 라고 제시되었던 그 입주 물량 중에 상당 부분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던 둔천주공이 계속해서 그 분양이 뒤로 뒤로 밀리면서 공급계획의 그 가정과 그 가정에 따른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큰 격차를 오차를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것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가 시장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기 어렵게 난해하게 만들어 버리는지 대표적인 둔천주공의 사례에서 답을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의 주요 지역에 강남권의 청약을 기다리셨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직까지 어떤 기회를 못 찾으셨다면 당연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만 하는 그런 단지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 환산을 해보면 지금 허그에서 제시한 평당가격으로 제시가 되던 혹은 조합이 제시하고 있는 그 평당가격으로 정해지던 어느 쪽으로 정해지던 간에 인간 송파 헬리오시티하고 비교를 해봐도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입주를 완료한 강동 주요 지역의 혹은 송파 주요 지역의 신축 아파트 시세와 비교했을 때 약 8억에서 10억 원 정도 분양가 대비 입주 이후에 일반 아파트 시세와 비교했을 때 8억에서 10억 원 정도의 가격 격차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당첨만 되면 자산가치 상승에 있어서는 정말로 큰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청약시장이 이 둔촌주공단지를 통해서 열리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총 12,032세대를 공급하게 되고요. 일반 분양 4,786세대 지상 최고 35층까지 85개 동 규모 자체가 다른 단지하고는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한눈에 아실 수가 있겠죠. 건폐율 18%로 적용이 됩니다. 규모는 큽니다만 또 그만큼 널찍널찍하게 동강거리 확보하면서 단지 쾌적성도 유지를 하게 되네요. 공사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 되는 것이고 전용 면적은 전용 29제곱미터부터 시작해서 10평대죠.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156제곱미터 평형대로 이야기하면 50평대까지 굉장히 소형평형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형평형까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용 84제곱미터 이하면 이하만 일반 분양으로 나중에 잡히게 됩니다. 규모가 큰 만큼 시공사는 현대건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4개의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올해 주민투표에 의해서 이 이름, 둔촌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라는 단지명은 정해졌습니다. 이제 다른 정비사업장의 설명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반포 4지구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이슈가 됐던 것이 올해 건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설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계속해서 반대를 해왔던 입장입니다. 위화감을 조성한다라는 그런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서 서울시에서는 좀 반대를 했던 입장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합 측과 서울시가 의견을 좀 좁혀서 스카이브리지를 넣기는 넣되 커뮤니티 시설은 제외하고 통로로서, 보행자 통로로서의 기능에 조금 더 충실하게끔 그런 식으로 방향이 전환돼서 건축심의가 통과된 그런 상태입니다. 벌써 2018년도 관리처분인가를 맞이했었습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건축심의가 최종적으로 통과되지 않아서 계속 지연이 되어 오다가 건축심의 통과에 의해서 이제 곧 이 아파트 역시 돌아서면 분양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사는 GS건설이 담당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재개발 쪽에서는 노량진 4구역 시공사 선정이 있었습니다. 시공사 선정 굉장히 전체 전기사업 절차 중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절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대건설이 공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2009년도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2018년도 사업시행인가를 맞이하고 바로 이어서 시공사 선정 단계까지 들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시공사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내년도에 바로 분양까지 이르르기는 조금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 노량진 4구역 정도라면 어느 정도 예산이 허락하시는 분이라면 현 단계에서 정비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재개발 단계에서 바로 진입하는 것도 같이 검토 선상에 놓고서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주요 정비사업장들 현재까지 어떻게 4분계 진행이 되어왔는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장 중에서는 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어려움을 뚫고 안전진단의 관문을 하나씩 하나씩 통과해 가고 있는 그런 단지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삼한 도봉도 10월 18일자 적정성 검토까지 통과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안전진단 이후에 추가 적정성 검토를 받게 되죠. 최종 절차까지 다 마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광장 극동에서는 11월 6일자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이고요. 목동 신시가지는 7단지가 6단지는 다 통과를 했고 7단지는 11월 17일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습니다. 추가 적정성 검토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선례를 봤을 때 큰 무리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신월동 쪽에도 신월시형 11월 29일자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죠. 신정유타운에서의 재개발을 통한 새 아파트의 공급과 맞물려서 개별 단지별로 재건축까지도 은근히 소리 없이 조용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 초기 단계로서 조합설립 추진이 승인을 받은 곳이 악구정 아파트 지구가 되겠습니다. 악구정 아파트 지구가 특별계획구역 1지구, 2지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두 곳 모두 지난 11월 6일자에 조합설립 추진이 승인까지 진행이 된 상태이고 조금 더 속도를 높여서 조합설립까지 완료를 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조금 느긋하게 느긋하게 좀 미뤄두고 있었다면 최근 들어서 속도를 낸 이후가 제도가 바뀌었죠. 재건축에 있어서 관리처분 전까지 평영신청 전까지 2년에 거주 요건이 새롭게 붙어버렸기 때문에 그 2년 거주 요건이 붙기 전에 미리 조합을 설립을 해서 좀 피해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이 여기에서 엿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무튼 어떠한 이유가 됐던 간에 악구정이라는 강남의 주요 요지에 재건축 사업 절차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조합 설립 인가까지 간 곳이 신반포 2차입니다. 11월 16일 조합 설립 인가를 맞이했습니다. 2003년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던 2003년도에 추진위 승인을 받았던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조합 설립까지 정말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끝에 조합 설립까지 진행된 그 어려움을 뚫고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갔기 때문에 전체 반포지구에서 현재까지 좀 미진했던 그런 지역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재건축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 전체로 봤을 때는 그래도 반포지구가 가장 많은 성과물들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고 규모로 봤을 때 이미 만들어냈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지들도 다른 여타의 지역들 대비 빨리 신축 아파트로 좀 바뀌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은 서울이라는 곳이 반포지구 하나만 갖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이죠. 사실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에 세입자로 사시는 분들은 재건축 아파트는 매매가는 비싸지만 전세가는 비쌀 수가 없죠. 오래된 아파트에 높은 전세가를 지불하고 또 언제 철거를 할지 모르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비싼 전세가를 지불하고 들어가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전세가격에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강남에 좋은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전세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자기 역할을 톡톡히 하는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 거기에 사시던 분들은 당연히 철거 전에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재건축 진행과 멸실 그리고 착공과 입주 시점의 그 간격의 차이 때문에 그 간격을 메꾸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까지 전세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현상을 막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부러 각 단지별 이주시기를 좀 안배하는 그런 노력도 기울여 오기는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역부족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매년, 매년 쉬지 않고 정말로 열심히 정비사업을 진행해 왔어야만 합니다. 한쪽에서는 철거하고 이주가 되더라도 또 한쪽에서는 이미 예전에 진행됐던 정비사업이 완료해서 입주를 이루고 계속해서 순환되도록 그런 노력을 중단 없이 진행해 왔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연결고리가 많이 끊겨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을 내놓더라도 단기간에 그런 수급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다, 않는다라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시장에 대한 진단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들을 보시면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간 곳이 상계 1구역이 있습니다. 상계 4구역과 6구역에 대한 소식을 앞서서 전해드렸었죠. 이전에 1구역이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나간 그런 모습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까지 진행된 곳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도시민주거환경정비법의 19조에 보시면 정식으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었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원칙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7항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사전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정비계획을 열심히 수립하고 있는 곧 정비구역이 지정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일체의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아두는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조치가 내려진 것이 바로 염리 4구역, 염리 5구역, 그리고 공덕 18구역이 되겠습니다. 세 곳 모두 과거의 뉴타운으로서 정비사업이 진행되다가 한번 멈추고 해제됐던 그런 곳들이죠. 다시 추진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정비계획의 수립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사실 요즘과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엄청난 투기 수요가 몰려들고 계속해서 숟가락 하나를 더 집어넣기 위한 신축, 쪼개기라고 하죠. 그런 개발행위가 계속 일어나면서 오히려 그 지역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정비사업의 요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마포구청에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공란 공고를 실시한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에 좀 초기에 정비사업 초기에 선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지역에 어떤 특성이 있고 지금의 가격 조건은 어떠한지 내가 지금 진입했을 때 정비구역 지정 단계로 전환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향후에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는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분양을 이룬 단지 중에 좀 이색적인 곳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초자이르네라는 단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낙원청광연립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통해서 새 아파트로 거듭난 그런 곳입니다. 사실 서울의 몇몇 곳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통해서 입주 혹은 분양까지 간 곳이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만 좀 몇몇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곳 한 곳을 서초자이르네 단지를 대표적인 사례로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태생적으로 일반적인 재개발 혹은 재건축 대비 큰 규모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소규모의 정비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성 측면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따라가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태생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외되기도 하고 평가 절하되기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근데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가 없는 것이 그렇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 아파트가 어느 땅 위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완성작의 차후의 가치가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강남권의 새 아파트의 공급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지난 1, 2,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이어지는 분양과 입주의 각 단계 그리고 분양 단계에서의 청약 경쟁률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을 해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통해서라도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청약 경쟁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지규모가 적은 아파트는 별로 좋지 않은 아파트다라는 일반적인 과거의 아파트를 평가하는 그런 재단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계실 텐데 그러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어느 위치에 어느 땅 위에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평가의 척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꼭 유념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전체 67세대였고요. 일반 분양 35세대였습니다. 2020년 8월 입주를 앞두고 분양이 됐었고 오타가 났습니다. 지상 14층까지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여기 4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상 14층까지입니다. 전용 면적 구성은 50제곱미터부터 59제곱미터, 69제곱미터 20평대의 소형평형을 위주로 공급이 되었던 것이죠. 시공사는 요즘 리모델링이라든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과거의 전면 철거형 정비사업 그 이외에 소규모 정비사업을 전담하는 각 건설사의 자회사들이 많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자의 S&D라고 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의 정비사업을 담당하게 되는 그런 건설사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새로운 브랜드가 생겨나고 있다는 부분 그런 시장의 트렌드도 한번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쟁률을 한번 보시면 35세대 일반 분양 물량에 만 명 이상이 청약을 접수를 하셨습니다. 경쟁률 300.2대 1 여러분들이 과거에 갖고 계셨던 단지규모가 적은 100세대도 안 되니까요. 단지규모가 적은 아파트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통념을 여지없이 깨버리는 청약 경쟁률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서울 아파트 시장 특히 그 중에서도 인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아파트 시장에선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300.2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최저 59점, 최고 74점의 가점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액대를 보시면 27평형 8억 6,700, 8억 9,000의 분양가가 책정된 타입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24평형은 7억 7,000 모두 9억 아래의 분양가격이었고 대출을 조금 더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대로 책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강남에 의외로 20평대를 기준으로 한 소형평형대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나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딱 한 세대를 공급하는 69.7제곱미터 전용 69.7제곱미터 타입에는 총 987명이 지원을 해서 987대 1이라는 또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네요. 10세대를 공급하는 69.1제곱미터 짜리 타입에는 4,833명이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일반 분양 물량은 적지만 그 적은 일반 분양 물량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자들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파트 이지만 그리고 그 규모 자체가 작지만 지역에 따라서 어떤 입지에 대표적인 이런 강남과 같은 좋은 입지에 만들어졌을 때는 사람들의 평가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산될 주택시장의 큰 변화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 단계에 이르는 4분기 중에 입주를 완료한 단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영등포 1-3구역 포레나 영등포죠. 영등포 아크로타워 스퀘어 바로 옆에 붙어있는 소규모 단지가 되겠습니다. 185세대이고요. 최근에 지어진 입주를 완료한 단지들은 사실 돌아서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거래가 자료가 제대로 올라와 있지 않다라든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래가 된다면 어느 정도 시세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참고하실 수 있게끔 그 주변에 대표적인 비교 사례가 될 수 있는 아파트 시세를 참고로 적어 드렸습니다. 방화동 강서구 방화동에는 개화산 약세권 도시정비사업으로서 정비사업이 진행됐던 그 결과물로서 신마곡 벽산 블루밍이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총 298세대죠. 이 단지의 향후 시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곡 앰벨리 3단지가 최근 실거래가가 11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입지를 놓고 봤을 때 이 마곡 앰벨리보다는 약간은 좀 그 아랫 단계에 있는 입지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서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마곡 산업단지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접근성 등을 감안했을 때는 신마곡 벽산 블루밍이 조금 아랫 단계에 놓여질 것이고 그렇다면 이 마곡 앰벨리 3단지에 11억 2천만 원을 기준으로 그것보다 아랫 단계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라는 거 참고로 미리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도시정비사업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도시민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로서 모두 다 흡수가 된 상태인 것입니다. 과거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과거의 명칭을 그대로 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홍운동의 북한산 두산이부 2차 같은 경우에 과거에 홍운동 14구역이었습니다. 홍운동 14구역 개발을 통해서 296세대가 공급이 됐고 또 비교사례로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는 곳이 힐스테이트 녹번역 입주권이 34평 같은 경우에 11억 5,500만원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역시나 힐스테이트 녹번역의 입지가 더 좋습니다. 여기서부터의 접근성이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향후에 북한산 두산이부 2차에 거래가 되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힐스테이트 녹번역을 기준으로 그 아랫단계에서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권의 레미안 리더스원 과거에 서초우성 1차 재건축 아파트가 되겠죠. 그리고 1317세대 좀 눈에 띄게 큰 물량입니다. 사실 천세대 넘는 아파트가 과거에는 그렇게 아주 대단지다 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워낙에나 천세대를 넘는 아파트의 신규 공급이 신규 입주가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만큼의 입주도 정말로 크게 와닿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서초우성 1차 재건축 레미안 리더스원이 자리잡고 있는 강남대로 라인에 최근에 지어진 새 아파트들 단지규모를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지역에서도 좀 대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규모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격을 예측을 해드리자면 더 먼저 지어진 레미안 STG 같은 경우에 34평형이 23억 7천만 원에 최근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앞선 단지들과는 좀 반대로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레미안 리더스원의 가격은 먼저 지어진 레미안 서초 STG보다 약간 더 윗단계에서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더라도 레미안 리더스원이 더 새 것이고요.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규모 면에서 압도하기 때문에 레미안 리더스원이 일반적으로 서초 STG 보다는 조금 더 윗단계에서 거래가 될 것입니다. 23억 7천만 원 그 이상의 가격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0년 1분기부터 시작해서 4분기까지 각 분기별로 재건축과 재개발 각 정비사업장에서 어떠한 사업진행 절차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보셔야 될 만한 중요한 이벤트들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또 중간에 발표되었던 정책들은 시장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정비사업의 최종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양시장에서는 각각 아파트 단지마다 또 평영때마다 지역마다 어느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는지 가격마다 가격에 따른 경쟁률의 차이는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공사의 완료까지 이루고 입주까지 한 단지들을 보면서 어느 지역의 완성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지역을 선택해서 내 거주를 목적으로 한 아파트를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양극화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비사업을 활발히 진행해서 과거와 다른 면모로 나아간 곳들은 강남에서는 반포지구 또 개포지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주목받지 못했던 영등포 신길 같은 지역도 있고요. 마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포는 이미 인식전환이 돼서 마포를 저가주택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대한민국에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수색증산 뉴타운 상계 뉴타운 가재울 뉴타운 등등 새 아파트의 공급을 통해서 과거의 때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가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가격을 형성하면서 시장이 변화해가는 그런 트렌드를 좀 발빠르게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인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도 이러한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쉽게 잠재우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상태입니다. 내 예산은 그에 비해서 통장에 있었던 내 현금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올라가는 아파트 시세 대비 내 예산이 점점 좀 약하게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이 구역은 정비사업이 완료되기 전 재개발 혹은 재건축 이 단계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지역들 그리고 이 지역은 이제 돌아서면 곧 청약 단계 분양 단계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 분양 캘린더 보고 닥쳐서 그때 가서 여기를 청약을 지원할지 말지 허둥지둥 하면서 판단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가격과 평형구성 그리고 입지를 체크하면서 미리 염두에 뒀다가 내가 예측했던 그 방향대로 사실 관리처분 인과 전후 단계에 정해진 분양 가격이라는 것이 사후적으로 변경도 되긴 합니다만 내 투자 의사 결정을 크게 뒤바꿔 놀 만큼 아주 큰 변동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사전에 정보로 입수된 그런 가격들이 실제 분양 단계에 가서 크게 바뀌진 않았는지 그 정도 확인을 하면서 미리 준비된 상태에서 청약에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자세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비사업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당첨되기를 기원에 맞이 않는 청약시장이 어떤 식으로 순환하면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둬면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회차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드릴 것이고요 또 이어지는 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목차만 잡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는 내년도 2021년 상반기 이후에 주택시장을 좀 내다봐야 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조금 더 자료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개해서 강의로서 전달해드리는 시기를 약간 뒤로 늦췄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 강의부터는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각 섹터별로 주택시장의 각 섹터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부동산이 부동산이 주택시장만이 다 인 것이 아니죠 사실 지금의 제가 주택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아직까지 내 집장만을 못하신 분 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주택은 있었습니다만 좀 대대적인 재편이 필요하다 이 집 갖고는 도저히 내가 경쟁력이 없겠다라고 판단되시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였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주택 전략이 이제는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한때 이 세금 문제에 중요한 파해법 이라고 까지 여겨졌던 법인을 통한 주택의 취득이 사실 이제는 실익이 없어져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 빠르게 다른 쪽으로 선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의 법인을 통해서 어떤 운영을 해오셨던 분들이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대거 선해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시장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고 또 포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자문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 강의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상업용 부동산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지식을 쌓아 나가고 또 시장에서 실제 어떤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주택시장에서는 맛보실 수 없었던 상업용 부동산에서만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이고요 좀 색다른 그런 부분의 내용들도 많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회차 강의를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 회차 강의 더욱더 새롭고 또 유익한 그런 내용들을 구성해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 강의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귀 도시와 경제 명을 식다